자, 내용은 많고 시간은 짧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까지라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톡으로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이미 벌써 열려 있습니다. 방송도, 무료 교육 방송도 이미 벌써 인터넷상에 열려 있습니다. 빨리 접속을 하셔야만 오늘 PPT 자료 128장이에요. 그 128장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해드릴 수가 없죠. 오늘의 기준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스 그리고 메리스 그 시대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복귀를 한다면 내 계좌가 진짜 빨개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돌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거짓 부록만 다 들으셨어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첫 화면에 딱 서는 게 사스하고 메리스죠. 메리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2015년도에 내내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트 먼저 사스부터 쭉 보여드릴 텐데 왜 거짓말 장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꼭 놓고 보십시오.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사스가 터지고 난 이후에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시장 512포인트 찍을 때까지 고점 대비 30% 밀렸다고 그러죠. 30% 그게 뭐 우스운 지수 조정입니까? 3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체감으로 느끼셨던 어떤 게 있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그게 뭐냐면 동남아 얘기. 그게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예요? IMF 때죠. IMF 때 폭락의 기준. 그리고 리먼브라스 때의 폭락의 기준. 그때가 20% 이상 30% 수준의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저 앞전에 보니까 2002년 말부터 진짜로 30% 조정을 받았는데 저거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급하게 갖고 나오면서 66%라고 잘못 적어놨죠.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저 정도 30%의 조정이 나왔는데 가장 재미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재미난 하냐면 오늘 자료 중에서 삭제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니다. 지금 말고 끝나고 나서 포탈을 한번 뒤져보세요. 포탈을 들어가셔서 뒤져보시면 이렇게만 치십시오. 한글로 사스. 그리고 영어로 사스를 같이 쳐보세요. 그리고 검색 기간을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만 딱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사스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는 단어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사스라는 단어는 2011년 12월에 잠깐 한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도 2월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동남아시아 속에서 사스가 창궐됐다. 난리 났다. 그래도 그때는 별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뉴스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가 2003년 3월에 정확히 사스에 대해서 불거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살짝 흔들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기준점이 2002년 11월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닥이죠. 이 바닥. 이 바닥이 뭐냐면 이게 3월이란 말이에요. 뉴스가 처음 나오고 악재 요인이 불거지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인식하셨을 때 이게 악재다라고 인식을 하셨을 때 그럴 때에 벌써 이미 시장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장이 왜 밀렸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때 당시 시장이 밀렸던 것은 사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기술주들의 거품이 해소되고 시장 반등 나왔다 다시 밀려 떨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라크전. 이라크전이 불거졌죠. 거기에 북한이 핵탈피.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종이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사스의 영향이 사실상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넘겨드리면서 전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스닥. 아까 보신 66%의 하락. 이건 뭐냐면 거품이 빠졌죠. 이 당시의 기준은 거품이 좀 껴있을 때니까. 아이디 거품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라 하신 종목군들. 테마주들. 그 종목군들의 거품까지 빠져나가면서의 흐름입니다. 어찌 됐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 차트입니다. 전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83%에 엄청난. 512포인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900포인트까지 넘겨놓고 흐름을 연출을 했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에 흐렸습니다. 이때 기억 안 나세요? 조선주들의 랠리. 기억 안 나세요? 해운주들의 랠리. 왜? 물동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개선이 됐었죠. 그런 흐름이 쭉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으로 따진 외에는 말도 안 되는 테마주 위주. 실적이 뒷받침 못 되는 그런 종목의 위주.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사스 문제를 놓고 보실 때에 진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탈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만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 그때 사스가 신문 기사화 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2003년 3월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시중에서 방송에서 거짓불헝으로 이야! 사스 터져가지고 30% 조정받았어. 이번엔 더 크게 조정받을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윤정부가 2003년 5월 6일 날 주간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사스가 터졌는데 3월 달에 악재로 작용이 되고 시장에 조정을 주고 근데 테마조는 거기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뭘 본다? 제목 크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업종 보셔야 된다. 거기에 반도체 업종 보셔야 된다. 거기에 핸드폰 단말기 부품업체들 놓고 보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실까요? 지금도 있죠? 고려제약. 이번에도 변덕성 어마어마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제약 급등 이후에 뒷부분을 여러분들 충격받으실까봐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폭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루 같은 게 어때요? 파루 그때도 있었지? 지금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급등, 그 이후에 폭락. 근데 시가총액 규모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 하나투어. 정확히 보세요. 2011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이 되고 그쪽에서부터 나왔다. 결론은 11월 달 이후에 3월 달까지 해서 조정이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윤종들 믿지 마시라니까요.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얼마나 강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굉장히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대한항공이죠. 아니, 사스가 창궐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경기가 침체된다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가가 하락을 해요? 유가 급반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안정화되면 이쪽도 동반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도 강했죠. 호텔신라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악재 요인으로 불거졌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이쪽 부분에서 전부 해소가 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스까지만 빨리 넘겨드리면 이러한 삼성전자까지도 급등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세코닉스 같은 종목.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 전기전자 업종에서 10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랠리. 왜? IT 업종의 실적 개선과 함께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이 자료들 다 받으셔야 되니까.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MTN, 윤정두의 You Can Do라고 검색을 하신 뒤 무료 입장하시면 또 많은 자료와 상담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참여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가 있습니다.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장 시향에 대해서 사스와 비교해서도 역사를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2장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스를 보셨으면 메리스도 보셔야 되겠죠. 메리스 바로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PPT가 128장인데 이거 언제 여러분들 다 보여드려요. 지금 빨리 노란톡, 국민토록 빨리 오시라니까요. 빨리 오시면 이 자료들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났을 때 지금 거의 뭐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완쾌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왜? 테마주들의 흐름이 지난주에 추가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마지막 개인들의 추경 매수가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바닷건에서 하반을 잡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행주들, 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화장품주들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도 오늘 시장 대비 월등히 강세를 뗐죠. 그럼 메리스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연출했는지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7월 27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스 메리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5년도 7월 27일인데 이 당시에 메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중국 증시가 8.48%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의 그런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메리스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의 얘기가 메리스가 이때 당시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용 보시면 PMI라든가 그리고 경기의 소폭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오히려 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해서 CPI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받았다. 근데 단기 급등했다는 조정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 말까지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과의 흐름, 상하의 지수와 다우 지수와의 흐름 보시면 어때요? 이 격 자체가 굉장히 크죠. 연동성이 없어요, 사실상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독일, 일본, 니케이, 또 마찬가지로 홍콩의 항생. 홍콩의 항생도 연동이 안 되고 홍콩의 항생이 금요일은 마이너스 0.5%. 오늘은 플러스가 났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 방송보다 보면 오늘 미국장이, 오늘 중국장이 깨졌어요. 중국장이 얼마나? 중국장이 3% 밀렸어요. 그래요? 8%도 밀리고 9%까지 밀렸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많이 깨져요. 얼마나? 2%대, 3%대. 크리스마스 날, 언제인지 아세요? 2018년 크리스마스 날 일본 증시가 5% 하락으로 마감됐어요. 변동성이 원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연동성이 있나를 보셔야지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자료라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 당시에 난리가 나서 눈만 뜨면 상하이 지수, 지수 보세요. 한번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6.6% 숨차서 읽지도 못하겠어. 맨날 저렇게 깨져내려가는데 나머지 쪽은 어때요? 종가 기준에 시뻘 거쳐. 시뻘 거쳐나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그다음에 또 8월 11일 날 또 중국 증시 급락하면 어이구 큰일 났네,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몇 달 동안에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고 위아나의 약세 부분. 그러니까 이때는 메리스 설명드리는 거예요. 메리스의 흐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위아나 관련된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위아나의 변동, 위아나 가치의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따지는 메리스의 흥이 아니다. 또 위아나의 문제도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2015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1,200원은 훌쩍 넘긴 흐름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기준에서도 달러와의 인덱스 자체가 지금 강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렵고 안 좋다면 안전 자산으로 회기가 돼야 되겠죠. 어떤 거? 에나로 가야죠. 에나로. 에나로 가서 에나가 난리가 나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달러가 오늘 강세를 떼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악재 요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한폐렴.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외환시장이나 상품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2015년 자료로 보면서도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설명을. 중국 쪽에서 이번에도 뭐라고 했어요? 중시 부양책 내놨죠. 그 부분 조금 이따도 볼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튼을 기준으로 추경. 아주 좋죠. 선거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이 나와준다. 그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안 좋아져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의룸들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2015년도에는 이란의 핵문제. 또 이란의 핵문제 이외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의 그렉시트. 굉장히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왜 메리스만을 지금 와서 불거트리냐 이겁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께 6월 23일 날. 자, 보세요. 메리스에 관련된 집 간접 영향 종목분들을 보시고요. 지금이랑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뭐 하나토 매수하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반대급부의 악재. 그럼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서는 화장품주. 거기에 호텔실라. 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사드 문제 좀 해소되나. 그렇게 해서 시즌 주석이 방안 하나 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그냥 와장창. 그런데 수급의 부분은 일부 꼬여있긴 합니다만 주도적으로 매집안 쪽은 그 비중을 쏟아붓지 않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펀드멘털이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반대급부의 흐름에서 이러한 조정. 메리스에 관련된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조정폭이 연동이 됐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종목분들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부텍사의 중기류류. 상품가격에서의 흐름 자체가 지금의 흐름하고는 다소 달라요.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안한 곳. 쭉 봐보세요. 관계 화면을. 쭉. 지금부터의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메리스가 한참 문제가 돼서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갔을 때. 쇼박스라든가. 중국 관련돼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루어 나갔던 그런 업종이 되겠죠. 지금은 조금 잊혀져 있지만 리엠 쿠첸 이런 종목분들. 그럼 지금은 어떤 종목을 놓고 보셔야 돼요. 반대급부로 호텔실라, 파라다이스, 또 아모레퍼시피 이러한 종목분들이 아니 그 좋은 호재를 앞두고 시진빈 주석의 방안을 앞두고 초정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조정 속에서 어때요? 오우 땡큐 고맙다. 거기에 이거 뭐예요 지금. 코스비 지수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 또 시가총액 비중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6%를 넘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5%에 달해요. 삼성전자의 24%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이 이번에 조정이 좀 심각해졌죠. 심해졌죠.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조정입니다. 이때도 똑같았어요. 2015년도 메리스 있고 거기에 동반적인 추가적인 악재 요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 종목들의 흐름, 또 동부하이텍의 흐름.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의 파운드리. 요즘에 동부하이텍 핫했죠. 12월 달에 핫했죠. 그냥 핫한 게 아니잖아요.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때는 매각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엄청난 실적 개선의 기대. 그런데 그 요인과 함께 외국인들 22%의 매집이 진행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이나 2015년의 흐름이나 펀드멘터리 뒷받침되든가 아니면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임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분들 쭉 놓고 보실 때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이런 동부하이텍, 지금의 기준에서든 예전의 기준에서든 사스, 메리스 이런 내용들 쭉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와 한음 또 중국에서도 같이 경기 부양책을 내줄 수 있다는 내용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정부 정책 관련된 추경 예산 관련된 그런 종목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무료 교육방송에서 전부 다 새벽까지 해드릴 거예요. 새벽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하시고 배우시고요. 뒷부분은 기법 강좌 짧게라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윤정두의 Y2장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스에 이어서 메르스와 그때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기르게 해주시는 강의였습니다. 3장 기법 강의 들어와기 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통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MTN 윤정두의 유캔두 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너무 어렵다 참여 방법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걸 준비했는데 예전에 2015년도에도 항상 교육을 하다가 시간 모자라서 인터넷상에서 새벽까지 교육해드렸잖아요. 오늘도 첫 스타트니까 지금 시간 걸어놓은 게 예약 잡아놓은 게 1시 반입니다. 1시 반까지 주구장창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화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자료 자체를 전부 무료로 받으시고 또 교육 받으시고 이 자료에 나오는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종목군을 발굴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장이에요. 이거를 설명 다 들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주 갖고 계셔서 힘들다. 근데 추경 예산이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경기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건설주들의 흐름도 나오겠죠.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놓고 보면서 교육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대부분이 윤정부가 이미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전혀 걱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상품시장, 또 외환시장, 또 채권시장, 전부 CDS 프리미엄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옆에서 내가 길라잡입니다, 내가 멘토예요. 거기서 속고만 사러 오신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대두 않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적금들 종목입니다. 아이고, 그냥 바닥을 찍고 있네요. 아이고, 이게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월 대비해서 또 11월 대비해서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 있는데 삼성 SDI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수급이 빵빵한 종목들 날아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날에도 오늘 같은 날 윤정도 웃어가면서 많은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오, 윤정도 역시 윤정도야 할 정도로 여기 나와서도 지금 MTN에서도 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뭐가? 가슴이. 왜? 맨날 손실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뻘겋게 물드는 날도 아이고, 삼성전자 오늘이라도 살 걸 그랬나. 아이고, DBI 태고는 5%나 올라오네. SFA 반도체가 그냥 급등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계세요. 그게 왜 움직이는지, 왜 가는지. 아이고, 한진칼이 갭상승이기에 무너졌네. 뭘 갭상승이기에 무너져요? 주봉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한진칼을 무슨 경영권 분쟁으로 보실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라고 한진칼을 설명하면서 아이고, 좋습니다 하면 그거 사실 거예요. 혹은 삼성전자를 아이고, 그냥 실적이 좋아진답니다. 그럼 자사주의 이익 소각 14% 한 거는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어디 주식을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게 주식인 거냐, 기술적 분석인 거냐. 왜 잘못된 것만 다 배우셨냐고. 오늘 기준에서는요,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해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준은 전기전자 업종이 이 친구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36% 비중에서 1.29% 상승하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당겨버린 거예요. 이런 업종군을 다 때려치고 안 보고 분석 안 하고 어느 걸 들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자 빨리 넘어갑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 1위에서 20종목들 이 특징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오늘 무료방송에서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밤새서라도 해드릴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 좋다. 아닙니다. 교육 종목으로 DPC 뽑아놨어요. 이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군 위주에서도 초록색깔 넣어놓은 이 종목군들만 봐도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이런 종목 대형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대금이 형성돼서 여러분들이 원활히 매매가 되시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짧게 읽어보시고 지금 이거 언제 읽을 거야? 혼마 문예의사가 만들어놓은 캔들 300년 된 캔들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시고 이거 딱 보여주는 순간 아이고, 이게 무슨 교육이야. 이게 왜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양봉, 은봉 아시죠? 시가가 어디서 형성된지 눈으로 보이세요? 양봉, 은봉의 시가가 어디서 형성됐는지 그리고 어디가 종가인지 이거 모르시면 갭상승이 뭔지 갭하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초의 기초도 모르면서 300년 동안에 가장 신뢰를 많이 받는 이 캔들을 모르면서 이거 빨리 넘겨드리지만 인터넷상에서도 해드릴 거고 이제 3월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들 우승인 것 같죠? 이것만 알아도 윤정도 수익률대회 8차례 우승했어요. 윤정도 책 11권 냈습니다. 윤정도 증권사, 임직원 교육, 우리나라 전증권사 다 들어갔어요. 윤정도보다 뛰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배우시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가와 종가 또 시가와 종가 하한가 같은 종목, 은봉 떨어지는데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돌릴까 봐 돌아가죠, 돌릴까 봐. 돌리면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돌리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결국은 어? 화장실 갔다 왔더니 깨졌네? 어? 더미를 났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바닥에서 형성됐는지, 고점에서 형성됐는지, 돌릴 수 있는 건지, 거래량은 수반됐는지,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원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려고?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MTN에서 여러분들 교육 강좌 다 해드릴 겁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걸 빨리 넘기는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 급하시죠? 급등 종목 빨리 잡고 싶죠? 갭상승 나와야 되겠죠? 갭상승 나오는 그런 종목 잡는 방법.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시장주, 이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간단히 보신 거고 배우신 거 아니에요, 보신 겁니다. 거기에 추세 분석 중에서 갭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갭도 이렇게 빨리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배울 거예요, 갭을. 이걸 어떻게 지금 배울 거야, 이거를.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DPC의 5분봉, 캔들의 기준, 거래량의 기준, 매직 시그널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1봉상에 갭상승 나와야 안 나와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봉 마찬가지죠. 월봉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진 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에 갭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교육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갭이 안 보이게? 오늘 갭상승 나왔지, 갭파랑 나왔나? 갭상승에 주봉인데 은봉으로 미끄러졌어요? 주 후반에 돌려서 꼬리 달고 돌리면 갭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거래량 터져주고? 그러한 갭이나 캔들이나 이런 걸 배우시지도 않고, 뭘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뭐 한진 칼을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이거 뭐 경영권 분쟁 났어요. 경영권 분쟁 나면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거 있어요, 솔직히? 꾹꾹 눌러버리지? 주가 못 올라오게 해요, 당연히. 눌러놓고 사야지. 근데 왜 한진 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왜 한진 칼을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되는지, 시가총액 조단위의 종목, 오늘 새벽까지 교육해드리고, 종목까지 싹 다 시원하게 교육으로 안겨드릴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료 스페셜 Y, 자, 1, 2, 3장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항부터 이슈, 그리고 기법 강의까지 증시 전체적으로 맥을 짚는 강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 네. 정리에 이어서 저희가 또 이대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방송 직후 11시부터 무료 강의를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도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때도 또 윤정두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함께 할 테니까요, 워료 스페셜 윤정두의 Y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 많은 그리고 아이찬 정보 가지고 내일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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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